골고루 에서 오전 지금 먹을 거야? 어, 문우만두 문우만두 먹은거라고? 손흥민닮은 두 분 맞죠? 손흥민이 어딜 가? 어디 가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맛있어 안녕하세요 제가 아이스크림 네 감사합니다 꿈미합니다 안녕 안녕 고생하자 고생하자 초고루 고생하자 고생하자 만들고 싶어 months later 몇몇을 faze 넌 1, 2, 3 4, 3 4, 4, 5 6, 7, 8 5, 7, 8 한나 고춧가루 흐려 아유 사람이 사람 나왔어 사람 나왔어 호매 호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스피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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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일덕 점심때 주문해봤어요 채싸리때hua 1번 더 있는거에요 이거 김깃두기 이게 에너지도 안나안 곁기 손떡 보라 상대야, 저 매사관에 고기 한번 드셔보세요. 이렇게 친절한 스릴스 상대야, 저의 고기 상대야, 고기 상대야, 고기 상대야, 고기 소금이나 듭니다. 제수인 맛집 두어 끝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